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미스트로 3 결승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엘리지의 여왕 트로트 여제 이미자 선생님의 전격 출연 소식입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한국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며 그의 결승전 출연은 미스 엠퍼산드 미스터 트로트 시리즈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1959년 데뷔 이후 동백 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아씨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명실상부한 국민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다 앨범 최장 활동 기간으로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데뷔 65주년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대중음악인 최초로 대중문화예술상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까지 수온한 한국 가요계의 상징같은 인물입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미스트로 3 결승전 무대에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건네고 그의 노래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의 출연은 후배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며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미스트로 3 결승전 출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오문 오답 인터뷰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Q1 대중음악계 전설로서 평소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제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 미스 앰퍼샌드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A. 미스 앰퍼샌드 미스터트롯 시리즈는 한국 음악계의 큰 획을 그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2. 미스트로 3 또 한 회도 빠지지 않고 시청을 했다. 무대의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하는 후배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고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Q2. 미스 앰퍼샌드 미스터트롯 마스터들은 트로트 원석을 발굴해 스타로 키워내면서 트로트의 확장성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 미스트로 3에서 마스터를 맡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다면 A. 사실 이번에 출연을 결정한 데 있어서 마스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트로트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애써주고 후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힘쓰고 있는 마스터들이 자랑스럽고 고맙다. Q3. 미스트로 3를 애청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다. A.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다. 노래를 하면서 퍼포먼스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놀라웠다. 제가 요즘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는 내내 흐뭇했다. Q4. 미스트로 3.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트로트는 성량, 음정, 발성 등 모든 것이 완벽해야 가능한 장르라서 타 장르의 실력 있는 가수들도 부르기 어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는 어떤 장르든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A.bij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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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